와우 전국 최저가 시리즈 도전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품목을 이번에 가을에 저희가 정말 짜고 짜서 좀 저렴하게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대신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단독주택에 꼭 필요한 자재 몇 가지만 최저가격을 한번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에 한해서 해요 요새 너무 힘들죠 다 힘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도 돌려야 되고 돈도 돌려야 돼요 첫 번째 저희가 계속 하던 건데 경계석 시리즈예요 경계석인데 이게 100에 100에 100짜리예요 이런 보드블럭이나 이런데 전원주택에 이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또 들을 수도 있고 요게 하나가 요게 하나가 얼마에 저희가 드리냐면 4,900원에 드리기로 했어요 4,900원입니다 대신에 파레트 단위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여기로 오셔도 됩니다 여기 오셔도 저희가 파레트로 좀 구비해 놓을 거고 두 파레트 이상은 무조건 물류장에서 바로 나가야 돼요 이게 한번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운송비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물류장에서 바로 나가는 원칙인데 회원님들이 오시면 요걸 사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드블럭이나 이런 경계석 같은 거에 자꾸 싣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00에 100짜리 요게 27킬로예요 대박입니다 회원님 27킬로에 4,900원이면 저희가 4,700원으로 영상 올렸다가 다시 200원 갖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큼 마진이 찍냐면 200원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영상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4,900원에 가시는데 하나 염두에 뒤져 있을 때 있는 게 그거 회원님 오셔서 파레트는 저희가 실어드리는데 낮장으로 가져가실 때는 낮장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더 낮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그래서 낮장으로 가져가실 땐 저희가 못 실어드려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다 65세 이상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낮장으로 필요하신 몇 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꼭 불이 들어서 이게 27킬로니까 불이 들어서 싣고 가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미리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갈이랑 최저가 시리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 조금 넣어드릴게요 요즘 영상을 조금 시청해 놓고 계시면 저희가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 다는 못해요 저희도 출혈이 있으니까 다는 못하지만 가을에 최저가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회원님 15cm 15cm라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5,15,15cm는 8,900원이에요 근데 그건 낮게가 안 돼 60킬로라 너무 무거워서 까대기가 안 돼요 그건 파레트 출구로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 몇 개 안 갖다 놓을 겁니다 대부분의 물류장에서 바로 나갈 거예요 그래도 8,900원에 어마한 거예요 8,900원에 그거 받으시는 거 저희도 12,000원, 11,000원 이렇게 팔았던 거라서 150자리도 8,900원에 행사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 27킬로 무겁습니다 우리 여행 갈 때 캐리어 가방 하나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오셔서 혼자 오셔서 특히 여자분들은 이거 혼자 못 들어요 혼자 오셔서 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두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석 시리즈가 제가 지금 현장 납품 최저가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자갈이랑 파벽돌이랑 몇 가지 있어요 저희가 가을에 꼭 필요한 거 최저가 시리즈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최저가 시리즈 도전하고 있는 게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더 한번 해드릴게요 자갈이에요 자갈인데 이건 무조건 1톤 단위로 나갈 때 1톤 단위로 나갈 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고민해 봤는데 그게 흑자갈이에요 검은 자갈 있잖아요 흑자갈을 이렇게 1톤인데 1톤의 흑자갈 소량이에요 지금 얼마 없어요 이제 입고가 되는데 현재는 얼마 없는데 흑자갈 이거는요 회원님 대박이에요 금액이 얼마냐면 23만 7천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가세 빼면 얼마입니까 21만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 가격 23만 7천원인데 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1톤으로 톤 단위로 구매했을 때 23만 7천원에 하는데 지금 저쪽에 있나 몇 개 없어요 지금 몇 개 없고 지금 아 여긴 흑자갈 입고가 많이 됩니다 이제 현재 있는 건 요거를 출고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발출 많이 해놔서 여기로 많이 와요 자갈은 저희가 원조죠 토모코리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자갈에만 그렇게 집중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할인행사 조금 하고 있는 품목 그레이자갈 요 그레이자갈 요게 29만 7천원에 1톤에 그레이자갈과 흑자갈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백자갈은 밖에 시공하면 안 돼요 백자갈은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 색이 변해요 그래서 백자갈은 밖에 시공하면 안 되는데 백자갈 느낌 나는 그레이자갈을 깔면 이게 백자갈 비슷하게 환합니다 그래서 밖에 시공할 때 그레이자갈을 쓰시고 이거보다 더 어두운 다크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흑자갈을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밖에 시공하는 자갈로는 그레이자갈이 가장 흰색 계열입니다 백색을 쓰시면 되는데 후회해요 1년 있다 바로 후회합니다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자갈 밖에서 쓰시는 거 이거 지금 할인행사하고 있고 흑자갈 흑자갈 저희가 이거는 올 가을에 계속 할인할 거예요 공장이랑 저희랑 다 협약을 해서 가을에 올해만 왜 그러냐면 올해 다들 힘들잖아요 저희도 사실 힘듭니다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공장에서도 돌아야 되고 저희도 돌아야 되고 물류장도 돌아야 되고 일은 다 돌아가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품목만 할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상을 다음에 한번 더 찍어드릴게요 색깔이랑 다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경계석 최저가 시리즈를 도전하는 걸 해냈으니까 회원님들 그렇게 염두하시고 앞으로 모든 현장 경계석 최저가 도전을 합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경계석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땡겨요 그러면 휘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제가 이쪽 제가 이쪽 제가 이쪽으로 확 휘어서 오잖아요 소프트하다는 거예요 약간 좀 가죽 그립을 끼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정말 유명한 파크골프체지요 요즘 특히 제가 기분이 좋은 게 골프 있잖아요 저는 골프 지인들이 많으니까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칭찬을 진짜 많이 합니다 처음 쳐서 언더 14언더도 치고요 골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저희 파크골프체를 정말 좋아해요 이윤 뭐 모르겠습니다 많이 유행하는데 회원님 골프체는 좋은 건 어떻게 하면 한 손으로 치면 골프체 판단하기가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한 손으로 골프체를 저희가 공 맞추는 거 혼자 연습 많이 하는데요 한 손으로 이렇게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회원님들이 많이 아는 미지노예요 미지노 미지노 중적급 모델이죠 이게 여기서 샤프트 측정을 잠깐 해드리면 힘이 이건 상대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6200 보시면은 6000, 6300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샤프트 강도가 이게 그럼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미지노 채를 회원님들 진짜 체 연구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채예요 새로운 채는 샤프트부터 틀려요 여기가 보면 생김새가 예를 들어서 미지노다 그러면 이거는 카본을 안 만 거라서 이렇게 통 색깔이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여기가 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아진 거를 4200 여기서 이제 또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줄여온 거예요 제가 가장 좋은 세팅값을 찾느라고